안녕하세요 김동률의 토요의 김동률입니다 토요가 시작이 되는 지금 시간쯤이면 하루의 복잡함을 다 정리를 하고 마음의 여유를 갖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? 그냥 좋았어요? 이 세상에서 단순한 것이 가장 아름답다 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 단순해지면 단순해질수록 더 순수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음악에 있어서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의 첫 손님으로 모실 분들은요 세계적인 아카텔라 그룹이죠 The Idea of North 모시겠습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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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